지금... 자, 달려나옵니다! 멘토스 오바이벌 1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 팬패하네요, 이승구. 이우경 참가자 VS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자, 200만 원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경기. 강동국 멘토팀 대 조재우 멘토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는 겁니까? 맞아요. 언니, 마음대로 해. 우리 둘이 시작! 뱅킹부터 출발합니다. 흰 공이 이우경 참가자, 노란 공이 김다희 참가자. 네. 오, 흰 공 쿠션에 거의 붙었어요. 붙었어요! 이우경 참가자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대회는 실제 PBA 룰과 마찬가지로 초구 배치도 카드 추첨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이우경 참가자, 그리고 김다희 참가자의 첫 번째 세트 출발하겠습니다. 자,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들어옵니다. 초구 성공했어요.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는 이우경 참가자입니다. 스트리 쿠션에 또 그런 대이변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빠졌고요. 큰다니까요. 그럼요. 요즘 내가 뭔 말하면 다 맞아가요. 걸어서 보냈는데. 자, 이어서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자, 키스가 거기까지 돼. 정확하네요. 얇은 두께 사용했습니다. 아, 리버스로 올라오면서 빠지고 맙니다. 자, 200만 원 가져가야 됩니다. 자. 내려오나요? 됐어요? 네. 와. 득점 성공합니다. 와, 횡단샷 성공. 팔 길이가 웬만한 남자 팔 길이보다 더 길... 어, 제 거는 재지 말고요. 쟤는 좀 짧으니까. 그만큼 팔로우가 크게 나가기 때문에 내 공의 속도가 엄청난 겁니다. 키스 피하면서 들어왔어요. 득점은 성공합니다. 긴다희 참가자. 2연속 득점. 자, 더블 푸시하면 가나요? 자, 자. 아, 키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아, 키스가. 자. 이어서 세 번째 이닝. 이유경 참가자. 아, 키스를 빼지 못하네요. 아, 또 키스. 2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그만큼 김다희 참가자가 어느 정도 2점을 득점하는 과정에서 살짝 이유경 참가자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만큼 스트록에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죽은 공간에서 옆돌리기, 회전. 파이팅! 더 멀어지지 않나요? 파이팅! 코너쪽까지 태웠어요. 좋습니다. 네. 3시간 20분 중계하면 되겠어요. 뱅크샷. 들어갑니다. 5대2 석점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희 참가자가 멘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타구 내려옵니다, 회전. 어마어마해요. 살아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들어옵니다. 강하게 끌어오습니다. 자, 너무 셌어요. 아, 의욕이. 의욕이 넘쳤습니다. 힘이 세면서. 3연속 득점에 그쳤어요. 이유경 참가자가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 이닝이에요. 맞아요. 따라가야 돼요. 눈빛을 보니까 조금 짜증 났어요, 이제. 자, 일단 좋아요. 어려운 자세였는데. 패전. 투! 간절함이 있어요. 얇은 두께에서 장축에서 올라옵니다. 다시 도덕점. 상대 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점수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도달할 점수까지 4점 남았어요. 벤치 타임아웃 한번 쓰겠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1세트와 3세트에서는 벤치 타임아웃이 가능합니다. 있을 건 다 있네. 어차피 옆 돌리기 끌어치기가 쉽지가 않잖아. 원뱅크를 쳐 그냥. 저 사이로 빠진 건 운에 맡겨. 알겠습니다. 제안대로. 원뱅크 걸어칩니다. 자, 이제는 운이에요. 이제는 운인데. 볼까요? 운이! 아! 사이로 빠지고 마네요. 자. 야, 그래도 시도는 좋았습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네. 벤치 타임아웃. 이게 바로. 코너 깊이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고. 서유미 멘토의 초이스는 비껴치기를 선택했네요. 또 빠졌어. 회전. 와, 저 사이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간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섬세함으로 갔는데. 파이팅. 파이팅. 유경. 끌어당겼습니다. 자. 오! 이번에도 벌어졌어요. 자, 일단 좋아요. 회전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어. 들어갔네요. 비디오 7점에서 8점으로 올라섭니다. 아, 3인인 공타 끝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회전력이 조금만 전달되면서 짧게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득점을 만들고 나서 뭔가 멘탈적인 부분을 풀어줘야 해요. 풀어줘야 해요. 풀어줘야 해요. 자, 키스가 어떠한 또 작용이 될지 괜찮아요. 네. 열분 두께로. 자, 쭉. 아. 막히네요. 되돌아오기. 자. 아. 반대쪽으로 빠져요. 유경 파이팅. 파이팅. 아, 서현이 멘토. 자, 엄청난 걸 해낸 거예요, 지금. 키스 빼면서 내려옵니다. 서현. 자,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경기 안 풀릴 때는. 자. 아, 들어갔어요. 자, 일단은 길어요. 유경 참가자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유경 참가자입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유경 참가자입니다. 네. 자. 아. 수비가 돼서 지금까지 못 쳤던 거지. 노란 공 왼쪽으로 옆 돌리기. 아. 아, 좋아요. 2연속 득점. 자, 10이닝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막힌 혈이 이제서야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득점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유경 참가자입니다. 횡단. 자, 밀려요. 밀려야 돼요. 밀려야 돼요. 아, 들어오잖아요. 10대 4에서 멈춰섰습니다. 김다희 참가자 나오는데. 조근 멘토가 이렇게 딱 있더니. 아까 떨리기. 아까 떨리기. 이게 방법입니까? 얘기 안 했어. 이게 뭡니까? 하하하하. 자, 바깥 돌리기 나왔어요. 바깥 돌리기 들어가요. 짧아요, 짧아요. 바깥 돌리기. 오, 짧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괜찮아요. 좋아. 좋아.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 점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웃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인상을 많이 썼어요. 유경 참가자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진짜 확실히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음의 평온함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계속 가요. 뱅크샷으로. 몰라요. 몰라요. 됐어요. 들어갑니다. 이제 두 점차까지 지격합니다. 두 점차. 10대 8 두 점차. 웃어야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신나게 훔쳐요. 자, 너무 끄려. 10대 8 이제 두 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파이팅. 조혜은 참가자도 위급을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조금은. 조금은 애매해요. 조금은 애매. 애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경 가자. 파이팅. 경기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잘했어. 장중에서 들어옵니다. 됐어요. 아, 이게 빠졌어요. 됐다면서요. 이제는 끝내야죠. 하드야입니다. 4이닝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짧게인데. 키스가 있어요. 키스가 있어요. 빨간 공. 키스가 빠져요. 키스 빠졌어요. 공도 빠졌어요. 안 들어갑니다. 이 적구도 빠졌다. 지금 무득점에 느프에서 이우경 선수가 빠져나왔더니 이제 다시 김덕이 참가자가 무득점에 느프에 빠져요. 그렇죠. 들었어요. 자, 짧게인데요. 좋아요. 세야 돼요. 리바스 핸드. 들어갔습니다. 득점 성공. 10대구 한 점차. 단 한 점차로 추격합니다. 본인 스스로 해내겠다는 뜻이죠. 자, 괜찮아요. 자, 다 일어났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10대 10 공정까지 따라왔습니다. 반응이 주저앉고 싶네. 진짜 너무 떨려. 대역전 스토리 지금 만들어지나요? 지금 제 털들이 서고 있어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마지막 한 점 과연 어떤 참가자가 가져가게 될지. 1세트 승리의 향방 이제 두 참가자 모두 한 점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유한 가운데 트로크. 아, 잘못 걸렸네요. 화이팅, 화이팅. 잘못 걸렸어요. 아까비, 아까비. 추격해온 쪽보다 당하고 있는 쪽이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되는 김다혜 참가자인데. 자,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마지막 일정. 완벽한 자세가 들어갔어요. 자, 완벽했어요. 볼까요? 자, 빠져, 빠져. 와, 끝나네요. 이렇게 1세트. 김다혜 참가자가 가져갑니다. 저기 가서 인사하고 와. 응. 와, 인사하고 와, 인사하고 와. 일단 정말 새로운 느낌의 방송을 해본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동호인때부터 몇 번 봤었거든요. 근데 워낙 씩씩하게 공을 치는 친구여가지고. 뭐. 씩씩하게 치겠거니 했는데 이제 저한테 너무 제가. 너무 지툼하는 바람에. 지지 않았나. 마지막 공을 놓친 것도 제가 쳐야 하는 공이지만. 그냥 빠뜨렸으니 가서 몇 번 연습해야죠. 그냥. 아, 예상했던 대로. 이유경 선수가 나오는구나. 너무 긴장돼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긴장을 잘 하는 편이 아닌데. 가장 붙고 싶었던 상대이자 가장 붙기 싫었던 사람이 이유경 선수였어요. 뭔가 비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냥 제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아, 너무 잘 치는 선수니까. 너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 너가 이기기 힘들 수 있어. 편안하게 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혼합복식 시작됩니다. 조거니 멘토와 조효원 참가자. 조회원 참가자. 초구. 자. 오, 키스가 났어요. 서현미 화이팅! 만약에 서현미 멘토팀이 혼합복식까지 내준다. 그대로 끝납니다, 경기는. 그럼 집에 가는 겁니까? 맞아요.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바깥 돌리기로. 너무 길어요. 아, 풀러 나오네요. 두 멘토 모두 1이닝은 무득점으로 끝이 났어요. 1, 2, 3. 조효원 참가자. 조효원 참가자. 자,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유, 잘 부탁해. 역시 어제 일산 모처에서 김현석 해설위원을 이긴 실력이 첫 이닝부터 나오네요. 조건이 멘토 초구 못 쳤는데 조효원 참가자 쳤어요. 조건이 멘토의 샷. 자, 바깥 돌리기인데 좋습니다. 나오면서 2연속 득점. 조효원 참가자도 워낙 스트록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내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아, 좀 어렵네요. 아, 좀 어렵네요. 아, 빠졌어요. 아, 빠졌어요. 아, 빠지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아, 빠지는데요? 아, 공이 어렵다, 나는. 안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어려워. 네. 멘토가 어렵다고 하고 참가자가 할 수 있다고 해요. 멘토에게 가르치고 할 수 있어. 지금 멘토랑 참가자 바뀐 거 아니죠? 멘토는 어렵다고 하고. 저희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 경기 전에 조건이 멘토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는 멘토와 멘티가 아니라 동료라고 했어요. 동료. 아, 좋은 이야기예요. 상당히 키스에 어려움 있는 배치입니다. 회전 들어 옵니다. 들어갔어요. 3점째를 따내고 있는 조건이 멘토팀. 자, 좋습니다. 얇은 두께를 활용했고요. 회전 올라왔습니다. 2연속 득점. 조건이 멘토팀은 지금 2이닝, 3이닝 연속 득점이에요. 4대0. 그런 쪽에 깊숙이 집어넣었고요. 들어왔습니다. 3점째를. 그거 치고 싶은 거 쳐요. 조건이, 조예은. 성도 조씨고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정말 남매 같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심히 자리로 작성합니다. 자, 살짝 잡전인데. 길어져라. 길어져라.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어요. 드디어 첫 특점 풀어냅니다. 서민 멘토. 지금 서민 멘토팀 모두 앉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자, 끌림 부족이에요. 자, 그렇다니까요. 어제 가르켜 주셨잖아요. 좀 어려웠어. 가르켜 줘놓고 왜 본인은 못 치고 있느냐. 어제 가르쳐 주신 공인데. 그렇죠. 못 치고 돌아가셨군요. 안으로 짧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 좋아. 자, 지본들의 박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5대3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정말 대단한 게 득점을 위한 이 공격이 아닌 포지션에 딱 적합한 힘 배합을 사용을 했어요. 포지션 플레이까지. 네. 포지션을 만들어놨고. 오, 초크를 집어넣고. 이 공은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바깥 돌리기로 가지 않고 되돌리기로 갔거든요. 결과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더 그 패턴이었거든요. 그 패턴이었거든요. 뱅크샷. 자, 일단 멀리 뱅크샷을 설정했지만 뱅크라 화이팅! 화이팅! 뱅크샷은 실패로 끝나면서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서민 멘토팀 추격 가시권 들어왔고요. 얇은 느낌에 태웠어요. 자, 봐봐요. 힘 조절이. 오, 정확합니다. 섬세하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 한 점차. 한 점차예요. 자, 두꺼워요. 지금 이 팀은 조금 있으면 조예인 참가자가 어떻게 치라고 알려져 있겠지?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지금. 옆돌이 길게 봤고요. 좋습니다. 네. 들어옵니다. 아, 조예인 참가자가 어? 하고 약간 불안해했거든요. 제가 바로 본 줄 알았어요. 아, 공이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 배율인데. 끈끈해지잖아요. 좋죠. 끈끈해지잖아요. 좋죠. 졌어요? 화이팅! 하지만 어려웠던 배추였어요. 서현미 멘토팀은 다시 또 김보라 참가자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6 대 4 2점 차. 자, 길게 세웠는데. 아하. 조금의 여계전을 사용한 그 효과를 보려고 했지만 조금은 일적구가 얇게 진행됐습니다. 이야, 화이팅이 터지고 있습니다. 화이팅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현미.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는 벤치에서 사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네. 동점 만드는 서현미 멘토. 동점 만들었어요. 뱅크샷.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 가능한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경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오른쪽 공간에서 역돌리기인데 역돌리기인데 자, 얇아요. 아, 이게 작게 떨어지면서 결국 동점에서 물러나네요. 상당히 예민하게 들어가야 되는 두께. 설정 잘해야 됩니다. 이야, 두꺼워요. 자, 더블쿠션. 들어갑니다. 역전 성공, 서현미 멘토. 서현미 멘토가 정말 금불 화이팅! 지지 역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세트. 처음으로 지금 8이닝에 역전 성공합니다. 여기서 미스 큐가 나와. 여기서 큐미스가 나오면서 괜찮아. 오, 그래. 또 팀 분위기 좋아요. 여기 약간 가족, 당구 좋아하는 가족 느낌이고 그렇죠. 이쪽은 당구를 좋아해서 만든 동아리. 여기는 큐미스 됐으면 아마 약간 그 꽈모임 이런 느낌 있어요. 꽈모임. 이거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가죠. 들어가요. 아, 팽팽한데요. 이 승부. 계산을 마친 조현은 참가자.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극대화돼야 돼요. 마지막에 타고 내려. 좋아요. 연속 득점. 아, 이러면 다시 8 대 7이죠. 역전의 재역전. 여기서 연속 득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엔터의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 3연속 득점. 9 대 7까지. 자, 바깥 돌리기인데. 우와. 살짝 빠졌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칠 수 있었던 공인데 자꾸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가서 놓친 게 많이 아쉽고 앞서 이우경 참가자도 정말 막판 뒤 씹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자, 원뱅크 걸었지만 조금 얇아요. 아, 그렇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고득점으로 마무리. 아, 뭔가 멘토들 나와서 이렇게 허나 폭식하는데 긴장감이 좀 강하긴 강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서혜민 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지면 정말 집에 가기 때문에 그럼요. 책임감이 아마 막중할 겁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바깥 돌리기예요. 자, 하얀 공과의 속도가 중요한데 하얀 공과의 속도가 중요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일단 키스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들어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해문의 득점. 와. 야, 이렇게 되면 10대 7 먼저 10점 고지에 오르는 조건이 멘토입니다. 아, 이런 해문의 득점 나오면 진짜. 이게 바로 3구션의 묘미거든요. 아, 조건이 멘토가 키스로 하나 딱 득점이 된 게 있었어요. 그때 형은 좀 아찔했습니다. 이제 조혜연 참가자. 10대 7에서. 자, 회전을 뺐어요. 벌어지죠. 10대 7 여전히 3점 차 유지합니다. 네. 옆돌 쳐도 돼. 네. 정범한 옆돌리기가 아닌 조금은 내공의 보정이 필요한 옆돌리기입니다. 자, 마지막. 장축 타고. 마지막. 아. 빨리 있고 다시 다른 공들 잘 쳐내자고 생각했죠. 아, 너무 강해요. 내려오질 않아요. 네. 파이팅! 파이팅! 아, 유경 선수가 계속 매 이닝마다 동료 선수들 출전할 때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게임을 잘해야죠. 박수만 잘 쳐서는 안 돼요. 아니, 언제는 저희 중계할 때 저런 거 중요하다면서요. 유경 선수 그러나 더 중요하다는 저는 지금 못 봐요. 표정 좀 보세요. 일단은 세트를 이기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찍혀야 돼요. 그렇죠. 굿샷. 응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참가자. 뭐라도 해야죠, 저. 저승이 뭐라도 해야죠. 당연합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저승이 뭐라도 해야죠. 잘 친 듯. 살짝, 살짝인데. 오, 유경 선수가 잘 친 듯이라고 했는데 살짝, 살짝인데. 빠졌어요. 정말 간발을 쳤어요. 자, 자세가 득점이 될 것 같은 자세예요. 선미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 조건희 멘토팀이 2이닝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왔어요. 자, 되돌리기! 이것 또한 행운이에요. 제 정면이었잖아요. 진짜 손톱 두께 정도만큼? 양파 껍질? 그 정도 차이였어요, 진짜. 자, 모든 배치가 지금 어려워요. 자, 어려워요. 화이팅! 자, 씁쓸하게 일단 자리를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도망을 못 갔어요. 안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걸리나요? 걸릴 뻔했어요! 어제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자, 드디어 득점합니다. 자, 세게. 오, 방향이 제 쪽인데?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자, 횡단. 자, 오! 자, 이제. 자,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점이 올라가면서 11 대 10까지. 다시 또 한 점 차. 아직 한 점 앞서 있는 조건이 멘토팀. 길게 비켜치기와 길게 세워치기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앞에 비켜쳤어요. 회전. 좋아요. 오, 갑니다. 좋아요. 됐어요. 득점 성공. 12 대 10. 다시 또 격차 두 점 차로 만들어 놓습니다. 저! 와! 연속 득점. 환하게 웃어보이는 조건이 멘토입니다. 자, 앓혀주면 안 되겠어요. 앓혀주니까 안 치고. 아, 그러네요. 잠시 두 분이 침묵했는데 그러고 나서 연속 득점 나왔어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상의가 아니고. 싸웠어요. 가르쳐주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폼 맞췄을 때는 공이 자꾸 미스가 나고. 괜히 마음이 편해지니까 미스가 나고. 제가 의도한 것대로 쳤을 때는 다 득점이 되더라고요. 자, 좋아요. 키스 빠졌어요. 좋은데? 들어갔습니다. 3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기게 된다면 성인 멘토팀은 집에 가야 돼요. 그럼요. 마지막 한 점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윤 참가자. 이대로 경기가 끝날지. 자, 옆돌리기. 200만 원짜리예요. 200만 원. 매너 지키나요, 매너? 매너 지켜요. 매너 지켜요. 한 점을 남겨둡니다. 화이팅! 자, 절안 끝에 몰려 있습니다. 또 한 번. 키스 빼는 두께. 어? 됐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뻔했네요. 될 뻔했어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야! 자, 과연 마지막을 조건이 멘토가 끝날지. 자, 과연 마지막을 조건이 멘토가 끝날지. 조건이 멘토 팀이 다운로드 진출을 확정합니다. 이제 아쉽게 미쓰리 쿠션을 떠나게 된 서혜민 멘토, 이유경 참가자, 김보라 참가자. 서혜민 멘토 정도 많이 드셨을 텐데 아쉽게 이번 라운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저희는 2대0으로 저희가 이길 거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2대0으로 졌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멘토님도 집에 가셔야 돼요. 저도 같이 가면 되나요? 멘토님도 가셔야 되는 거라서. 그럼 이어서 이유경 참가자한테 여쭤볼게요. 10대10까지 만들었을 때 정말 대단한 추격적인 이였거든요. 되돌이케 생각해본다면 어떠신가요? 어떤 경기로 이렇게 남아있을 것 같은가요? 되게 아쉽고요. 비껴찌기 마지막에 놓친 공 집에 가서 100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첫 번째 게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혜민 멘토와 조건희 멘토팀 두 팀의 대결에서는 조건희 멘토팀이 올라가게 됐고요. 다음 경기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강롱국 멘토팀 대 조조 멘토팀의 경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경기 강롱국 멘토팀 대 조조 멘토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롱국 멘토가 멘토 서버에서 1위를 하셨고 조조 멘토팀을 선택하셨습니다. 조조 멘토팀 참가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이유라 참가자는 우리를 딱 집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럼 송민지 참가자는 우리 팀을 최애 약체로 꼽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죠. 조조 멘토님, 여자 단식에 이유라 참가자를 1번으로 내셨는데 이유를 들었어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유를 밝히셨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같이 못 치겠다. 아 혼합복식을. 이게 이유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쳐요.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니까. 전 경기에서도 조재호, 조혜은, 조가 말을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결과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압박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온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아유 오늘 강복을 썼어요. 다 서고 다니고 보기 좋아요. 중요한 상황인데. 중계진이랑 출전 선수가 이렇게 기싸 많은 대회가 있는지. 그 정도로 미쓰리 쿠션이. 황동근 멘토도 이제 그 어렵다는 멘토 서바이벌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월하게 최약체로 조재호 멘토팀과 대진표를 작성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길 자신은 있으신지.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저희가 한 90%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10%에 걸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당찬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목표라서. 집에 간다. 집에 가는 게.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인터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은. 싸움 낼 거 같아요. 나 너무 무서워. 나 진행 못 할 거 같아. 너무 무서워. 시작. 하얀색 공이. 강윤신 참가자고요. 이유로 참가자의 뱅킹. 강동국 멘토팀이 선공 가져갑니다. 어, 과도 뽑았거든요. 벌써 심각해졌어요. 뽑자마자. 5번. 그렇죠. 5번. 가운데 가운데. 7번. 7번. 정유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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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진 참가자. 자, 부드럽게 출발했지만은. 돌아오는 키스는. 빠졌어. 아, 돌아오는 키스 빠졌고. 아, 빠졌어요. 최고 공격 성공하는 강유진 참가자. 더블 쿠션으로 가는데 너무 두꺼웠어요. 투 쿠션이죠. 5점만 올리고 갑니다. 이제 이유로 참가자. 급해요. 쓰리 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치고 나서 또 급하게 들어가셨어요. 네. 자, 엄청납니다. 올라갑니다. 자, 몸을 쓰기 시작했어요. 몸을, 몸을. 오, 반갑습니다. 득점. 2대0을 만듭니다. 귀여워. 이거예요. 오. 방금 실수로 강동 선수의 머리카락 3개 빠졌어요. 너무 아쉬웠다는 거죠. 제가 치는 공들이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저를 흔들리게 했던 것 같아요. 오, 좋다. 오, 지금 교점에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됐어요. 됐어요. 정말 약간의 미동으로 흰 공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옆 돌리기로 가지 않고 되돌리기로. 자, 얇았어요. 그때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오, 좋다. 옆 돌리기 대회전. 오. 득점합니다. 이야,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미세하게 득점이에요. 원래 평상시 테이블 같았으면 조금 짧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양해근 주심이 두 번 닦았어요. 되게 그래. 엄청나게 닦더라고요. 저, 벤치 시간. 어, 잘못 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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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봤네. 지금 이 벤치 타임이. 공간이 충분히 투뱅크가 쉽게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벤치 타임아웃에서 잘못 봤네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실수로 될 수 있겠는데요. 벤치 타임아웃 이후의 공격입니다. 자, 됐습니다. 아,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한 방향. 네. 올라왔습니다. 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동훈 멘토가 이 벤치 타임아웃을 잘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과격하게 갔다면 이 포지션이 안 나오거든요. 1접구에 최대한의 내공에 힘을 빼서 이 대회전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다음 포지션까지. 그렇죠. 좋은 결과로. 표정 잘해주시네요. 괜찮습니까? 네. 오, 완벽했어요. 저도 할 일은 해야죠. 네, 완벽했어요. 원래 이 당구 중이라는 게 득점이 좀 안 나와야 드립을 좀 많이 치거든요. 이렇게 너무 잘 쳐봐야 할 말이 없어져요. 칭찬밖에 안 되잖아요. 얇은 느낌인데. 이런 모습이 나와야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경기 10분 안에 끝나면 어떡합니까? 방송 분량도 못 빼고. 하하하하하하 일단은 섬세한 붓으로 친 것 같은데. 회전.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왼쪽으로 옆 돌리기 깔끔하게 성공했어요. 고개를 갸우뚱한 이유라 정관이 안 되고. 바깥 돌리기를 한번 바라봤는데 1, 2접구가 키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 초이스는 조금은 뒤로 하고. 잘 켜졌어요. 근데 키스가 있다 이런 말을 해줘도 되는가 봐요. 아니죠.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키스가 있다니까 갑자기 안 치잖아요. 뭐야 지금. 이유라 참가자가 고개를 깨우뚱히 했거든요. 그 키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심판이 옐로 카드. 지금 심판이 옐로 카드였어요. 저였어요? 걱정되시면 이쪽 팀이 할 때 한번 키스 타이밍 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쪽 팀은 제가 말해도 별로 안 듣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팀에 가더라고요. 자, 괜찮은데요? 그런데요? 정확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제 말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역효과? 내 초이스가. 당근을 쇼개 쳐야 된다 그러려고 했거든요. 대회장이랑. 역효과예요, 역효과예요.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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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효과다. 효 바르면 안 된다, 히읗은. 어느 정도 80% 이상? 우리 팀이 히읗을 깼구나라고 확신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미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강유진 선수가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강유진 선수는 살짝 기술을 넣은 거예요. 상단 당점에 투쿠션에서 살짝 휘어치는, 각도를 좁히는 그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건 정말 아쉬운데요. 이건 좀 어렵나 보네요. 약간 미간의 인상이 있어요. 인상을 썼어요. 벤치 타임 아웃. 이쪽으로 해서 쓰리 뱅크 칠 건데 한 30 정도 떨어지면 딱 걸릴 정도 가격이니까. 쓰리 뱅크를 어느 정도 주문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봐볼까요? 대략 약 한 28.5 정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두 주소에서 30도라고 하던데. 아, 그런가요? 3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8.5가 떨어졌어. 본인의 멘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 말을 들었어요. 자, 이제 여자 단식 11점째이기 때문에 강유진 선수 5점 남아 있습니다. 자, 대회전. 자, 키스가 조금은 염려되는데요. 자, 1점 코와의 타이밍. 자, 벗어났어요. 키스 뺐고요. 키스 뺐고. 어? 엄비 날랐어요. 아, 특정해. 오늘 키스 뺐는 게 정말 예술이네요. 역시 이 팀이 대회전을 잘 치는 팀이네요. 대회전으로 가는데요. 코너 쪽 공간이 약간 있는데 들어갔어요. 어, 광고몬 멘토도 대회전 잘 하잖아요. 그렇죠. 3쿠션 이상의 쿠션을 맞추는 공격에서는 강동구 멘토만큼 성공률이 높은 선수가 없어요. 그 3쿠션 이하는 안 되고. 그렇죠. 그게 조금 약이에요. 아니, 왜 어시스트예요. 아, 이유라 참가자가 공격하려고 할 때 흰 공과 빨간 공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계속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계속 몰린다는 거는 강유진 참가자가 어느 정도 수비도 조금은 염두에 둔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또 뱅크샷 갑니다. 될 때까지 갑니다. 단골 무조건 세게 쳐야 되는데. 세게 쳐야 되는데. 제발 조금 칠 만한, 칠 수 있는 나한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세 가지의 초이스가 있어요. 네. 알아서 초이스 할 겁니다. 세 가지는 말해도 돼요. 세 가지는 말해도 돼요. 아, 해도 돼요. 딱 거기까지. 아, 해도 돼요. 아, 해도 돼요. 걱정 말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건 다 알 거예요. 원뱅크, 바깥 돌리기, 스리뱅크 잘 고르세요. 자, 골라요. 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더 복잡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세 중에 하납니다, 세 중에. 세 중에. 바깥으로 돌리느냐, 원뱅크 넣어 치느냐. 강유지 참가자 결정했어요. 자, 됐어요. 빼면서 특정. 아, 스리뱅크라고. 스리뱅크라고. 바꿨어요, 마지막에 방향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스코어가 8대2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백두샷으로 하지 않고 이제 나머지 2점이잖아요. 1점, 1점. 따박따박. 점수를 올리겠다. 그 의도인 거 같아요. 안전성을 선택했다. 와, 이번 배치는 한 7가지가 있네요. 아, 이제 재미 들리셨어요, 이제. 이제되면 놀리는 거야. 이제되면 놀리는 거야. 난 4개밖에 안 보이는데 나머지 3개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더 헷갈려. 길게 단단으로 횡단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했으면 8개 했어요. 제가 7개 말한 거는 이게 없었어요. 길게 횡단이. 생각지도 못한 걸 치신 거군요. 전혀 예상밖에 최이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유라 참가자. 계속 포지션에 애매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기회가 왔어요. 할애닝 연속 무득점이었거든요. 자, 신고했습니다. 1점. 들어옵니다. 득점. 드디어 득점합니다. 네. 빨간 공.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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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제오멘트가 천천히 치네요. 들었어요 말을. 조제오멘트의 지적을 따라했습니다. 좋아. 또 한 번 바깥 돌리기로. 좋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득점. 자, 계속해서 포지션.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회전을 많이 줘야 돼요. 회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득점합니다. 아니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줄 거 같으니까 제가 미리 말한 거거든요. 옆 돌리기는 얘기할 수 있으나 뭘 주의해라 이런 거는 편파 아닙니까? 이유라 참가자가. 조제오멘트 말도 안 듣는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 코너 쪽에 걸리지 않네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키스 빼면서. 아, 처음 일어나요. 조금만 더 두껍게 출발해야 되는데. 더블 쿠션 실패. 이유라 참가자. 자. 들어오나요? 와, 들어갔어요. 와, 들어갔어요. 따라갑니다. 9대6 이제 3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어요. 3점 차? 이것도 몰라요. 그냥 믿고 이렇게 재미있게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스가 상당히 어려운데. 와, 뺐어요. 당기면서 장축으로 가는데 득점합니다. 오, 이제 9대7까지. 천천히 치니까 득점이 계속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지금 배치는 남자 선수들도 완벽하게 키스를 빼기 어려운 배치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회전력을 전달시킨 과정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와, 신기하죠? 저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 어려운 샷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위기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점 차. 와, 회전력을 너무 많이 뺐어요. 하지만 2점 차. 2점 차. 우리 팀 팀 리그 하는 것 같아. 손에 땀이 엄청나게 나고. 강동 멘토가 손에 땀이 난다고 진짜 PBA 팀 리그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조조 멘태도 땀 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말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티나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득점. 자, 이제 세트 포인트.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딱 한 점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배치 타임 아웃을 써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시작할 때 없이 빨리 썼어요. 아니, 잘못 빠져 그럴 때잖아요. 잘못 빠져. 잘못 빠져.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신가요? 너무 긴장돼서 그러셨대요. 아, 또 그래요? 손에 땀이 나고 긴장돼서. 저쪽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여기 보지 마시고. 대회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배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굴러 갑니까? 가능해요. 발전. 자, 말리나요? 말려요? 자, 마지막까지 볼까요?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강효진 참가자가 첫 번째 세트를 따냅니다. 이제 강동궁 멘토팀 대 조재호 멘토팀 2세트. 혼합복식입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경기가 되겠고요. 조재호 팀에서는 조재호 멘토와 송민지 선수가, 그리고 강동궁 팀에서는 강동궁 선수와 전지우 참가자가 함께합니다. 자, 대회전으로 갔는데. 키스가? 빠졌어요. 특정합니다. 키스 되면서 초고 성공합니다. 또 재밌는 게 이 두 팀의 조합이 비슷한 게 멘토랑 두 명의 참가자가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두 참가자 모두 밀레니얼 세대예요. 2000년대 이후 출생자입니다. 그렇죠. 오! 참가자가 2000년생이네요. 네. 출발 좋네요. 사실 조재호 멘토도 인터벌 빠르기로 유명하거든요. 빨리 빨리 칩니다. 자, 이제 구박이. 준비해야지. 오, 똑바로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공간이 있었나요? 야, 원쿠션 이후에 준비해 딱 얘기했거든요. 오! 오, 멋있었습니다. 청민지, 참가자. 멘토는 조재호 멘토인데 좋아하는 강구 선수는 이승훈. 오, 두 사리로 빠지네요. 공간이 있었군요. 자, 이제 강동국 멘토가 나옵니다. 기절자리로 시작합니다. 자, 어중간해요. 일단은 어중간하게 출발했는데. 자, 흘러가요. 워낙에 테이블을 잘 닦아가지고 흘러지는 않아요. 지금 이번 세트 조재호 멘토 팀은 무조건 따내야 되거든요. 땅크샷. 오, 밀려요. 오, 이게 웬일입니까? 뭐야. 저 때문은 아니죠? 뭐야 이 씨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지금 욕한 거 아니시죠? 저보고 한 건 아니겠죠? 긴장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아까보다 계속 김혜삭 회원님이 이쪽을 안 쳐나봐요. 강동국 멘토가 앉은 이후부터는 계속 저만 보고 얘기해주세요. 저쪽 좀 바라보세요. 저 여기 좀. 여기 좀 바라보세요. 자, 고민이 많아요. 네. 다 밀렸어요. 초반에도 살짝 집중을 못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나오고 해서. 느리겠지만 큐를, 큐를 툭 잘라야 돼. 아, 큐를 툭 자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르면 못 쓰는데. 큐를 찍으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오? 들어가나요? 간바르차로 벗어납니다. 자, 엘로코드 하나 받았어요. 네, 엘로코드예요. 언제가 받을 줄 알았어요? 좀 늦었다 싶었지만은. 한 번만 더 하면 레드 카드입니다. 들어갑니다. 방금 보셨습니까? 얇은 두께를 선택하면서 완벽하게 키스를 뺐어요. 그러나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찍어주는. 그 센스. 또 그런 걸 짚어내는 정확한 해설.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강인한 선수. 아니에요. 바깥 돌리기. 바깥 돌리기. 조언을 해줬어요. 연속 득점 갑니다. 이렇게 역전에 성공합니다. 강동공 멘토팀. 4 대 3.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믿었고. 무조건 우리는 2 대 0으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계속 믿고 있었어요. 얇은 두께. 마지막 회전이 부족해요. 칠 생각이 없었어. 잠깐. 바깥 돌리기. 마지막 회전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회전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회전이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가네요. 나이스. 바깥의 득점. 역시나 바깥 돌리기. 그 배치를. 빠졌어요. 짧게 가네요. 자 이제 조금 더 진지해진 표정의 조지오 멘토. 바깥 돌리기. 부드럽게 짧게 갈 것 같은데. 곧바로 가죠? 네. 바깥 돌리기. 빠질 곳이 없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내 새끼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 네. 되게 뿌듯했어요. 한 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성공하면 동점. 그렇지. 거침없이 갑니다. 시원하게. 앞돌리기. 득점 성공.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상대팀이 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모든 경기가 그냥 가는 경기가 없어요. 원 밴클을 넣지 않고. 다시 또 풀어냅니다. 앞돌리기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음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멘토코가 치고 나서 본인이 고민을 약간 해주셨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 다음 곡 배치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만큼 지금 이 배치가 쉽게는 보이는데 키스가 갈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막 긴장하면서 오히려 손 막 이렇게 꽉 쥐고 막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자. 오. 들어가나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와, 들어가네요.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섭게 후반에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또 옆 돌리기 나오죠. 자, 바로 쓰리쿠션으로 공략인데. 네. 4연속 득점. 불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반에 합이 좀 안 돼서 잘 안 되다가 나중에 합이 조금씩 맞으니까 좀 잘 풀린 것 같지 않았나 싶어요. 6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대 6개 스코어. 9대 6개 스코어. 옆 돌리기. 자, 키스 완벽하게 빼고. 정확하나요? 빠질 곳이 없습니다. 좋아, 됐어. 가자. 아, 됐어가 가자는 얘기인데요. 가자고, 들어가자고. 옆 돌리기로. 성공합니다. 성공하네요. 자, 좋아요. 타고 들어가는데요. 라인 좋습니다. 득점. 달아나자 다시 또 따라 붙고 있는 강동국 멘토팀. 10대 8. 이제 격차는 딱 2점 차. 자, 키스 좀 뺏고. 와, 득점합니다. 10대 9까지. 1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자, 조재호 멘토팀이 8이닝에 4점을 뽑아내자. 이제 강동국 멘토팀도 3점을 또다시 뽑아냅니다. 그렇죠. 뱅크샷. 아, 이게 빠지고 마네요. 아, 이번 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또 달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공 배치 받아냈고 풀어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뭐 이길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네. 자, 옆 돌리기. 짧게 공략한 포쿠션 공격인데. 네. 아,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발광공은 쭉 올라오고 자, 득점이 되면 또 한 번의 바깥 돌리기. 들어갔어요. 특정합니다. 3연속 특정. 끝내. 끝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과연. 끝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2점짜리를 쳐야 되는데 배치를 보는 내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과연 여기서 끝낼 수 있을지. 그렇지. 자. 넣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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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났어, 끝났어. 자, 들어갔어요. 들어와요. 뱅크샷 성공. 이렇게 15대 9로 2세트를 가져가는 조저 멘토 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긴 했구나. 아무것도 못 하진 않았구나. 조금이라도 해냈긴 했구나. 근데 뭐 온도 실력이여가지고. 온도 실력이여가지고. 온도 돌아버리겠는데. 머리 아파. 멘토 님. 승리했습니다. 450만 원의 상금이 표시게 됩니다. 요. 감사하십니까.